되게 멀리서 대중들이 볼 때는 되게 소녀스러운 캐릭터로 알고 보는데 스태프들은 전혀 안 그렇다고 또 보는데 더 깊이 들어가면 소녀가 있구나 뭐 일기장이라든지 잠옷 저 잠옷 꼭 꼭 잠옷 입고 잠옷이에요 모자도 쓰나? 아니요 모자도 안 쓰는데 양말이라든지 속옷이라든지 이렇게 저만 가질 수 있는 그런 거에 있어서는 엄청 소녀적인 걸 추구해서 팬도에 얼마나 예쁜 거 쓰는데요 아까 내가 보통 보는 양말도 항상 종머리 그려야 되거든요 그런 양말이긴 하던데 저희 양말 되게 귀여운 것만 신어요 이 양말에 썼잖아요 손을 앞으로 최선을 뻗었는데 손이 얼굴보다 작아 원근 감옥과가 그러니까 제 얼굴 진짜 큰가 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손이 너무 작다 보니까 얼굴이 너무 커 보이고 이런 포즈를 할 때나 이런 거 할 때도 얼굴이 너무 커 보이네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너랑 나 활동할 때는 좀 이게 좀 많이 싫었어요 저는 그럼요 그럼요 바다다 나 그게 좀 조z 음 음 음 감사합니다.